아무튼 이렇게 공부가 안된 사람들이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잃죠 시장에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돈을 잃습니다 이게 정말 절대 수익률이에요 절대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의 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어젠가 다오지수가 신고가 쳤잖아요 신고가 쳤는데 다들 돈 많이 버셨습니까 저 현금 갖고 있거든요 작년 1년째 현금 갖고 있는데 저보다 돈을 1년 동안 많이 버시는 분도 있으면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거의 지수가 저 팔고 나서부터 15% 20%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적어도 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크는 다 비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 주식시장 연평균 상승률이 9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개인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개인들이 2.4%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기 투자라는 게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단타 시장이거든요 거의 뭐 주식을 몇 년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려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도 그렇게 해서 쭉 가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2.4%? 2.6%?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할까? 한국은 마이너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장에 여러분들이 잃는다고 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더 나을 수도 있어 가장 큰 이유는요 멘탈이요 멘탈 시장의 변동성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하워드박스가 아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변동성에 따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빠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오르면 사고 빠지면 팔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개미들의 굴레 같은 숙명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넘게 PB하면서 봤던 현상입니다 개인 온라인 계좌들은 그렇게 돕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고 또 이런 리플들이 있어요 나는 사서 모은다 사서 모은 전략이다 하는데 그런 문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서 모아서 주식이 쫙 가는 현상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돋고스 절치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갖고서 사서 모은 사람들은 지금 뭐 마이너스거나 거의 그냥 똔또일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애플 M1칩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기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M1칩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17인치를 하나 샀었는데 영상 작업을 처음 하려고 이제 유튜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냥 삼성 노트북에 삼성 노트북을 10년 넘게 썼는데 LG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아 반도체의 그 설계 능력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삼성 끝났네 그래서 제가 삼성을 팔고 애플 사라 달러를 모아라 그 얘기를 지금 2022년부터 첫 돋고스 절치 유튜브 영상부터 3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상 보고 계신 분이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진짜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삼성전자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지 마라 애플 사라 애플 애플 몇 배 낳았을걸요 그 뒤로 아무튼 그래서 이 멘탈 멘탈이 안 되는 거 멘탈이 또 이제 아까 엔케리 얘기도 했었지만 막 사람들이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쓰나미기가 몰려온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맞았는데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냥 엔비디아가 30%가 확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휘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닥에 산 게 아니라 더 비싼 가게 샀는데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손절한 거야 내 포트폴리오 보호해야 되니까 내 은퇴 자금 보호해야 되니까 아파트 살 자금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털리는 거 아니에요 멘탈이 그냥 또 후회하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을 제대로 못해요 트레이딩은 신의 영역이고 진짜 타고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 내가 이걸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거기 수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가랑비쳤듯이 어쩌듯이 싹 사라지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트레이딩 습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깨먹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것도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처음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한 열 종목들을 깔아놔요 금액이 담아있다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점점점점 뚫어들어요 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뚫어들어서 결국에는 두 종목 한 종목 또 만회겠다 싶어가지고 한 종목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거 하나 속스를 사든 티빅스를 사든 엄청난 걸 사 신고가 가는 걸 따라가서 산단 말이에요 난 벌겠다 한 5% 10% 벌다가 또 꼬꾸라지면 끝나고 그래서 깡통계좌가 되는 게 일반적인 개인들의 투자 패턴 계좌의 패턴이요 계좌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또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 또 넣어서 또 시작을 해 카지노랑 되게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배분을 할지도 모르고 종목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시세대로만 차트대로만 가고 또 듣는 이야기들 유튜브 이야기들 이런 것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 하워드 박스 얘기로는 어떤 타이밍보다는 기간이다 인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타이밍을 더 중요시 봐요 왜냐하면 단타를 지는 게 한국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타이밍에 타이밍을 본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보면 뭘로 보냐 뭘 보겠어요 뭐 재무제표 보겠어요 차트를 보죠 차트는 결국에는 깨진다 이 얘기는 제가 독거투자지의 트레이드 마커죠 차트 보지 말라 저도 차트를 1년 동안 안 봤어요 차트 보려고 HTS MTS 이거 열어봤는데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보지도 되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MTS 말고 HTS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돌아왔나 그동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서 모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는 5년 10년 20년 모으고 나서 모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인재해야겠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시장에 폭락이 오게 되면 온몸으로 그 폭락을 다 맞거든요 결국에는 멘탈 쓸려나가요 너무 자기의 를 과신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라든가 자기 자신 이런 거 잖아요 자신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이 그런 시장에서는 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식하지 말고 패시브 투자해라 ETF 투자해라 S&P 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걸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마음 편하고 그게 성공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종목에 대한 선택도 있어요 종목 개인들은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좋아하잖아요 소형주는 부침도 굉장히 크고 변동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기업에 대한 부침도 크고 주가에 대한 부침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고 가벼운 애들 확 튀잖아요 그럼 튀면 이제 요거를 따라가고 싶은 거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미 세력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는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판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세력 얘기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드럼컨밀러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드럼컨밀러가 엔비디아 주식을 30불 때 이하에서 샀단 말이에요 사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60불에서 90불 때 받았단 말이에요 80불 때 60불에서 80불 때 근데 지금 뭐 30불, 120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올라가는 거 따라서 판단 말이에요 구류들은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어깨 아래에서 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30불, 120불 때에서 드럼컨밀러가 엔비디아 못 팔았다고 뭐라고 하나요? 한국 투자자들만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85불 다음에 130불, 140불까지 갔는데 60불을 못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손 빨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 또 대표적인 얘기가 버핏이에요 버핏도 거의 160불에서 180불 때에서 판 거 같아 애플 주식을 근데 그 뒤로 지금 222불, 230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또 타이밍의 기지가 아니네 되게 깎아 내린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안 팔면 무조건 실패한 투자자로 낙인시켜 버리는 게 되게 웃겨요 저도 195불 이하에서 팔았어요 버핏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다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팔기 전에 다 얘기했었고 비중 얼마다 얘기 다 했는데 리딩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의 손 빨고 1년째 손 빨고 있는 상황은 그렇고요 저는 그 뒤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양산이 될 것 같고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과연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계좌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많이 궁금해요 왜냐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좀 큰 변동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리를 움직인다는 자체가 뭔가 매크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스테이 했지만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일 시장에 떨어지든 내일 모레 떨어지든 다음 달 떨어지든 공부해야죠 사과나무를 심으셔야죠 작년 7월부터 독서토른반 운영하고 독서클럽이 하나에 책을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고 서평 주말마다 나누는 그런 방이에요 네이버 밴드에 있는데 총 3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통달하고 버핏 수준의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적어도는 덜 깨지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멘탈이 확고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에서 굉장히 흔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30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기본적인 방어망 보호제? 방파제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는 그루들이 30권의 책을 통해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여러 시장 관리하든가 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해서 주식을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뭐냐면 이제 우리방에 27권째 읽어보신 분들 나오시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서평방에서 한 이야기들은 저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침착하다 시장이 휩쓸이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투자자가 된 거죠 제가 1년 3개였던 이 독서트롬방을 운영하면서 진짜 멋있는 분 한 번을 봤어요 책을 7권까지 읽은 분이요 레벨 7까지 올리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서평이라고 올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 주식은 너무 어려운 거고 나랑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난 여기까지 읽고 주식을 하지 않겠다 결정하시고 단톱방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우리 방의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주식 투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영향을 생각해요 카지노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주식 시장에는 카지노라는 거 아닌데 접근을 너무 카지노적으로 90% 이상이 하기 때문에 카지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도박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고 중독이 돼버리고 돈 잃으면 또 갖고 와서 또 붙고 이거를 제가 객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한 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코인들 약간 익스트림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요즘 20, 30대도 코인하는 거 보면은 비슷해요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더 부을 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투기적인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코인 시장하고 되게 비슷해졌어요 주가 움직인 자체도 코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엔비드 같은 그런 우량주가 그렇게까지 변하는데 100불 갔다가 140불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인은 뭐 얼마나 점착했어요 그래서 정말 20, 30대 아이들이 돈이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깨먹어서 돈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국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 시장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비행기 파일럿 돼가지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면허도 없이 그냥 꼬마 아이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운전하는 거야 아우토반에서 그럼 뭐 별만치 해야겠습니까 주식 시장이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몇 명 받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여기까지 2년동안 아리에트나까지 운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남미 무섭지 않아요? 강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년동안 제가 뭐 단단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없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밖에 나가면은 어느 나라나 다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 동양인은 너밖에 없으니까 인정차별 많이 봤죠 하루에 친호 친호 서랍을 들어요 뭐 요즘 유튜브 리스 같은 데 보면은 유럽 가서 친호 쏟아졌다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여기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때 별일이 없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에요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중남미는 무조건 위험해서 거기는 악의 구렁텅이고 가면 총 많은 곳이야 막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여기도 산들 순박하고 착하고 잘해주고 물가 좋고 날씨 너무 좋고 제가 오죽하면은 항공권 취소하고 페널티도 먹어야 되는데 한 석 달 더 있다가 리우 카니발까지 내면 3월까지 보고 그리고 봄에 한국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저는 이런 평화로운 중남비보다 주식시장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저는 2년 동안 털린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주 털리잖아요 저는 여기서 만원 한 장 털린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몇 천만원 몇 억씩 털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서초, 도곡, 청담 거기에 PB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라 솔직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사업 수환이 좋은 사람들이 노블레스들이 사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급 정보도 되게 많고 CEO들이 되게 발로 채워요 알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헬멧을 만드는데 전 세계 70%를 장악하는 회장님이래 그냥 쑥 왔다 갔다 간 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갔다 왔다 해요 연인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청담도 많이 사니까 아니면 뭐 와이프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보도 다르죠 일단 부동산 정보들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주식 정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가 되게 약해요 경험도 약하고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되게 웃긴 거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자제분들이잖아요 자제분들 가끔씩 보는데 자제분들도 되게 똑똑해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주식은 타고나야 되는구나 사업적인 감각 동물적인 감각은 타고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쭉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철없어 보이고 약간 조금 싸가지 없고 그렇게 보여도 주식이라든가 돈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만 돈에 눈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이들은 더 재어볼 땐 더 깊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만져보는 돈도 더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아이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들은 뭘 배우겠어요 우리 부모한테 어떤 구민교육을 배웠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30여 권의 책들을 보면 느끼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필참 독서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좋은 책들도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 책을 물려줘서 아이들도 봐도 왜냐하면 여기 있는 책들은 오래된 책들은 한 100년 된 책도 있어요 그 재무제표 같은 책들은 몇 대를 돌려서 봐도 괜찮은 책들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밀리긴 하지만 결국엔 주식시장에 대한 게 제가 있어 보니까 머니파워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밀립니다 여러분 자제들도 밀리고 이게 부익부 빙빙이 한국이 벌어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역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지금 미국 주식을 이 채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채널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엘리트들하고 싸우고 계시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더 천재들이고 더 머니파워가 센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또 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공부가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은퇴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 독서클럽에 오셔가지고 책 한 권이라도 보시라 윌리엄 원인일 책이라도 보시면서 주식에서 내가 이렇게 모른 무지한 존재였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해보셔서 정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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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